Q. LV 시즌 1 Q. LV 시즌 2 Q. LV 시즌 2 Q. LV 시즌 2 Q. LV 시즌 2 Q. LV 시즌 3 클럽? 아니죠. 클럽 KCON? 맞습니다. 클럽 KCON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모든 것. 저 방찬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Let me introduce you to Club KCON.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클럽? 아닙니다. Club KCON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다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뉴욕에서 가장 핫한 Club KCON! Let's go! 어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죠. 나도 Club KCON 가고 싶다. 네 아쉽지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아닙니다. 저희 Club KCON은 남년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Club KCON! 아 그리고 본모드에서 볼 수 없는 스페셜 스테이지까지 우리 클럽 KCON에서 만나요! 네 저희가 오늘 KCON 2018 뉴욕의 꽃 클럽 KCON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네 수고하세요! 네 클럽 KCON에서는 저희 스트레이킷을 더욱 더 가까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KCON 2018 뉴욕에는 클럽 KCON 말고도 다양한 컨벤션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. 정말 대단하네요. KCON 2018 뉴욕 며칠이나 남았나요? D-Day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러면 택다잇렙! 뉴욕 팬분들을 가까이서 뵐 생각하니까 정말 정말 떨리네요. 정말 떨려요. KCON에서 선보일 스트레이킷의 멋진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 프로댄셜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그럼 지금까지 스트레이킷이었습니다! KCON 스트레이킷! 굿야 우물ét 무원